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 깜짝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바로 예나의 유니버스가 오픈합니다. 네, 오직 유니버스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유니버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. 바로바로 프라이빗 메세지. 우리 지구미들이랑 다양하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예나는 기대가 됩니다. 우리 지구미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예나는 기다리고 있을게요. 빨리 봐. 안녕.